한국의 외국인 관광객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인지 지금부터 사연 만나보시죠 저희 커플은 최근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저희는 아이가 생기기 전에 최대한 다른 나라들을 여행해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도 역시나 먼 나라 한국까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몇 년 전에 일본을 가본 적이 있기는 하지만 당시에는 일본 여행이 대세였고 지금은 또 한국 여행이 대세인 분위기잖아요 그 분위기에 맞춰 저희도 역시나 한국에 다녀올 계획을 세웠고 실제 한국에 다녀오고 나서 많은 생각들 그리고 한국의 부러운 모습들도 보고 오게 되었고요 저희 커플이 겪은 일들을 말씀드려보고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 어떻게 다른지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한국 여행을 계획 중이시거나 한국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저희 이야기가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우선 저희는 한국공항에서 난관을 맞이했습니다 입국심사서에 저희의 실수로 한국의 체류 주소지를 적지 않았거든요 사전에 인터넷 어플로 그런 게 작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여행의 묘미는 비행기 내부에서 입국심사 용지에 직접 종이에 글을 쓰는 것 또한 여행의 즐거움 중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빈칸이 있는지 인지하지 못한 채 입국심사를 받으러 갔다가 그만 줄의 가장 뒤로 밀려나 버렸습니다 저희 뒤에 다른 비행기에서 내린 승객들도 줄을 서 있는 상태였고 대기열 가장 끝에 다시 서게 되니 저희 앞에는 수백 명이 입국심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의 실수라서 할 말은 없었고 이런 엄격한 절차는 당연한 것이라서 한국을 비난하거나 욕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희의 어이없는 실수에 그냥 실소만 나올 뿐이었죠 그렇게 30분 정도 시간이 흐른 것 같았고 그 뒤에 마지막으로 입국심사를 마쳤습니다 저희와 같은 비행기를 탔던 사람들은 이미 공항을 빠져나갔을 시간이죠 그리고 감사하게도 한국인 직원들이 저희의 짐들을 한쪽에 가지런히 잘 모아두셨고 덕분에 도난 사고 없이 저희의 짐들을 안전하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금융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공항 내 ATM기에서 곧바로 한국 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 미리 돈을 환전해서 가지고 오는 번거로움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국에 금융 어플을 설치한 뒤 가능했고 캐나다는 하루빨리 이런 시스템을 배워와야 한다고 생각이 들 만큼 너무나 편했습니다 캐나다에서부터 현지 통화를 환전해서 직접 들고 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시간 낭비이고 여행길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하나 늘어나는 꼴인데 한국 여행을 갈 때는 그런 부담되는 마음 하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렇게 한국의 ATM기에서 뽑아든 한국 돈을 처음으로 구경했습니다 노란색과 초록색 지폐는 색상이 너무 예뻤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한국을 관광하며 여러 곳에서 현금을 쓰고 거스름돈을 받으며 다녔지만 한 번도 한국에서는 지저분해서 만지기 싫은 돈이 없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기도 했는데요 이런 부분은 인상 깊었습니다 원래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가는 화폐를 보면 그 나라의 수준을 알 수 있는데 한국은 여느 유럽의 선진국들처럼 융통되는 지폐가 훼손되면 그 훼손된 지폐를 은행에서 회수하고 새 지폐를 다시 융통시키는 시스템이 잘 자리가 잡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완성되지 않은 나라들에서는 때가 너무 많이 껴서 지폐가 원래의 색상을 잃는 경우도 많고 과연 만져도 되는 것인가 의심이 될 만큼 더러운 돈들이 많은데 한국에서는 그런 돈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좋은 점은 또 있었는데요 저희는 공항을 빠져나가기 전에 한국의 SIM카드를 구매했습니다 핸드폰에 끼워서 사용하는 이 SIM카드는 가격이 저렴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속도가 상당히 빨랐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여행하는 동안 이렇게 빠르고 쾌적한 인터넷 속도는 끝까지 유지되었고요 인터넷이 안 터지는 구역이나 속도가 갑자기 느려지는 곳도 없어서 너무나 쾌적하게 사용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유럽의 선진국들보다 더 뛰어난 수준이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믿기 어렵겠지만 유럽을 돌아다니다 보면 현지에서 발급받은 SIM카드를 사용하면 인터넷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다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난감한 경험들을 했던 적이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원래 SIM카드를 구매하는 게 그 나라에 맞는 최적의 통신 환경을 제공받는다는 장점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SIM카드 본래의 장점을 그대로 살린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IT 환경이 아주 뛰어난 곳이라는 소문 그대로 한국은 정말로 인터넷 환경은 쾌적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공항에서 지하철을 타고 서울역까지 이동했는데요 서울역까지는 1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저희는 서울역에서 하차했고 서울역의 엄청난 규모와 매우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놀라게 했는데요 굉장히 넓었던 서울역은 기차와 지하철이 모두 지나가는 대규모역이었습니다 내부가 정말 넓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곳으로 몰리는 듯 했고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듣던 대로 서울이 대도시임을 알 수 있었으며 한국 여행에 대한 설레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기대 가득한 마음으로 시작된 한국 여행이었습니다 저희가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 분명하게 다른 점 하나를 알게 되었는데요 한국에서는 구글맵 어플보다 다른 지도 어플이 더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구글맵은 사실상 한국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 어플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한국에 도착하기 전에 알아본 내용이기는 했지만 막상 한국에 도착해서 구글과 네이버라는 어플을 비교해서 사용해본 결과 한국에서는 반드시 네이버 지도를 사용하는 게 더 옳았습니다 사실 구글이 통하지 않는 나라는 보통 중국, 쿠바, 베네수엘라처럼 정치적인 문제가 있거나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있는 곳들이고 구글이 통하지 않는 나라 중 한국이 있었다는 것에 의아해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막상 한국에 도착해서 한국의 네이버라는 어플을 설치했을 때 왜 구글이 한국에서는 통하지 못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독자적인 지도 어플이 있고 구글과 마찬가지로 그 지도 안에서 각종 먹거리, 카페, 놀거리, 볼거리 등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었고 구글이 통하지 않는 이유는 한국에는 독자적인 IT 생태계가 이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구글에 의해서 자신들의 국토를 철저히 분석당하고 데이터화 당했는데 한국에서는 한국의 회사에서 만든 지도 어플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어서 구글에게 국토를 침범당하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구글이 이 데이터로 나쁜 의도에 사용하겠냐 싶겠지만 캐나다인으로서 캐나다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이런 지도 어플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캐나다인으로서 미국과는 친구 나라이지만 그래도 미국 회사인 구글에 캐나다의 국토를 모두 제공해주는 느낌이라서 이런 독자적인 시스템을 가진 한국이 부럽다는 생각이 안 들었다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런 부분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번화가에 도착해서 길거리 음식을 사 먹었는데요 공항에서 바로 왔기 때문에 무거운 짐들을 잠시 한 견에 놓고 음식들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고프기도 했고 한국의 음식들은 달콤하고 매콤했는데 그게 입맛에 너무 잘 맞아서 잠시 모든 것을 잊고 한국의 음식들을 먹으며 즐기고 있었습니다 한국 음식에 심취해 있느라 저희의 짐 가방이 어디 구석에서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도 까만 게 잊은 채로요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가 짐을 어디다 놨더라 라는 생각이 들었고 재빨리 짐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았지만 시선을 잠시 다른 데로 돌리면 짐을 잃어버리기 십상인 수많은 나라들을 경험해봤던 저희이고 이런 실수를 또 해버리다니 마음이 너무 아찔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무슨 일인지 저희가 구석 한 견에 잘 놓았던 짐들은 단 하나의 변동 없이 그대로 있었고요 그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한국에 서는 자신의 소지품으로 줄을 대신 서거나 카페 테이블에서 자리를 맡아두는 용도로 쓰고 있었거든요 어디에서나 안전한 길거리를 느낄 수 있다는 게 한국의 엄청난 장점이기도 하죠 그리고 저희는 한국을 여행하면서 한국의 또 다른 점을 볼 수 있었는데요 서울의 지하철은 너무나 촘촘하고 잘 되어 있어서 이용하기 편리하다는 것은 너무나도 널리 알려진 사실이니까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저희는 지하철을 잘못 내린 적이 있어요 한국의 지하철을 타면서 한글을 읽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에 재미가 들렸었거든요 일본이나 태국 같은 나라들에 갔을 때에는 현 언어를 읽어볼 생각도 읽어볼 엄두조차 못 냈지만 한국의 글자인 한글은 하루만 공부해도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언어였습니다 알파벳보다 어떻게 보면 더 직관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한글을 읽어가며 지하철을 타는 것을 즐기다가 한 번은 비슷한 발음의 글자를 잘못 읽고 지하철에서 후다닥 내려버렸어요 미리 알고 있는 시간 개념과 함께 생각했다면 지금 내리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지하철은 곧 문을 닫고 출발할 것 같고 잘못 내리면 다시 타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재빨리 내렸죠 내리면서도 느낌이 좋지는 않았는데 그 역에 내린 사람들은 저희 둘만이 유일했습니다 그리고 한두 명씩 지나다니는 한국의 군인들이 보여서 너무나 놀랐는데요 우리가 오면 안 되는 곳에 온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하철 역사의 분위기는 다른 한국의 지하철역과는 또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너무 낯설어서 두려웠는데 더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사람이 있지도 않은 지하철역이지만 항상 역 내부는 밝게 불이 켜져 있다는 점이었죠 다른 나라들을 보면 사람들이 이용이 적은 지하철역이나 원래는 번잡한 지하철역이어도 이용 시간이 적은 시간에는 꼭 구석에는 불을 꺼놓는 다른 나라들의 지하철과는 사뭇 느낌이 달랐습니다 안 그래도 햇빛이 안 드는 지하에 불까지 꺼놓으면 얼마나 무서운지 경험해 본 사람만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온다는 것은 정말로 끔찍한 일이고 저희는 다른 나라를 여행하던 중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어둠 속에서 불쑥 튀어나온 어떤 사람은 저희에게 지하철 요금을 내달라는 어이없는 핑계로 사실상 돈을 요구까지 했어서 무서운 마음에 어쩔 수 없이 두 달러를 기부해야 했던 경험 말이죠 쉽게 말해 길거리에서 돈을 뜯긴 것과 다름없었죠 한국에서는 그것과 다르게 그런 사람들이 일체 존재하지도 않고 그런 무서운 분위기를 풍기는 곳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그 자체로도 저희는 너무나 새롭고 편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끝내기에는 한국은 참 장점이 많은 나라인데요 무엇보다도 한국의 숙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저희 커플은 이미 수많은 나라들을 여행해 봤고 특히 아시아 국가 쪽도 많이 여행을 해봤으니 이것에 대해서 할 말이 정말 많은데요 우선 한국은 웬만한 아시아 국가들 중에 물가가 높은 편입니다 이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요 도시국가인 싱가폴과 홍콩은 물가가 너무 비싸서 애초에 제공되는 서비스보다 과하게 비용 책정이 되는 바람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 것과 비교해 보면 한국은 매우 합리적인 수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싱가폴은 조금 덜하지만 홍콩에서는 상당히 높은 비용을 지불했는데 과연 그만큼의 가치가 있었냐 물으면 글쎄요 정말 최악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을 생각하면 한국에서는 높은 비용을 지불하면 지불할수록 그에 따라 제공받는 서비스가 매우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숙소 문제에서 이런 경향은 매우 강한데요 한국은 호텔 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더 넓은 공간, 더 좋은 위치의 호텔이 있습니다 내가 지불한 가격만큼 더 좋은 호텔에서 지낼 수 있는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언제나 너무 합리적이고 계산하기 편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해주죠 혹시라도 내가 사기를 당한 게 아닐까 라는 고민을 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매우 고마운 방식입니다 그런 게 한국에서는 매우 잘 되어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100달러 이상의 비용을 숙소에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한국에서 가장 저렴한 숙소 그리고 꽤나 비용이 나가는 숙소 모두를 경험해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한국에서는 아무리 저렴한 숙소에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제3의 아시아 국가처럼 실내에 곰팡이가 피고 알 수 없는 냄새가 나며 벽에 페인트가 떨어져 나가 있는 그런 숙소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과 다르게 한국에서는 매우 낮은 가격의 숙소임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컨디션을 가진 방을 만나기가 어렵거든요 아시아 국가를 여행하면서 저렴한 숙소를 예약했다가 사람이 얼마나 추락할 수 있는지를 경험해봤다면 한국에서는 가장 저렴한 숙소를 골라도 사람이 지낼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여행 경비를 아끼기 위해서 가장 저렴한 숙소들도 여러 차례 머물렀는데요 한 번도 불쾌하거나 찝찝한 공간에서 억지로 잠을 자야 하는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즉 한국에서는 그 어느 나라와 비교해서도 주거 환경이 매우 깔끔한 편입니다 한국에서는 주거 환경에 대해서 사람이 지낼 수 있는 최악값이 정해져 있고 그 최악값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를 들면 일본과 뉴욕에서는 사람 한 명이 똑바로 다 누울 수 없는 공간도 집이 되고 숙소가 되며 그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대여를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저렴한데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말하고는 하죠 그래서 대각선으로 눕거나 다리를 접고 자거나 큰 가방을 다리 쪽에 놓고 그 위에 다리를 올려서 자야 하는 끔찍한 경험들을 실제로 해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제가 감히 말하건대 한국에서 그런 일을 당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 한국에서 숙소 비용을 아끼고 다른 여행에 투자하고 싶다면 그 목적에 맞게 저렴한 가격의 숙소를 골라도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괜히 숙소비를 아끼려다가 봉변을 당하고는 했던 다른 나라 여행과는 차원이 다른 쾌적함을 맛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희 커플은 한국에 체류했던 14일의 기간 동안 한국의 모든 것을 다 볼 수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 및 서울 근교의 지역에 가보자는 계획을 세우고 한국에 왔었고 때문에 오히려 서울을 자세히 들여다보기도 애매했고 또 서울 근교를 다 돌아보기 너무 모호했던 여행이라는 평가를 내렸어요 저희 스스로도 계획에 실수가 있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 여행을 다녔던 모든 곳을 통틀어서 최초로 한국에서 한 달 살기를 계획 중입니다 이미 한국에 다녀와봤기 때문에 한국을 더 잘 여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비용적으로도 많이 아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어요 비행기는 이번 이상 갈아타서 한국으로 가는 경유편으로 예약을 하면 되고 숙소는 최대한 저렴한 곳으로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워낙에 지하철역이 많기에 지하철역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숙소로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면 바로 실행에 옮길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여행 경비를 아낄 수 있는 정말 좋은 팁을 하나 말씀드려보자면 한국의 길거리에 엄청나게 많은 편의점들이 있고 그곳에서는 매우 알찬 구성의 도시락들을 팔고 있거든요 사실 저번 한국 여행 때도 편의점 도시락의 매력에 빠져서 오히려 가기로 마음먹었던 한국 식당 몇 군데를 못 가기도 했을 정도로 말이에요 가격적으로도 매우 저렴한데 그 구성까지 결코 만만하지 않았거든요 일본의 편의점 도시락이 한국의 편의점 도시락의 시초가 된 모델이라고 하던데 글쎄요 일본의 편의점 도시락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의 편의점 도시락은 퀄리티가 엄청나요 어느 나라든지 어느 정도의 여행 경비가 필요하고 내 노력과 무관하게 비용이 쓰여지는 것과는 다르게 한국에서는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그 비용도 마음대로 조절이 가능하니 한국 여행만큼 알차게 다녀올 수 있는 곳이 또 있나 싶습니다 가난한 자의 여행은 나름대로 쾌적하고 재미있으며 부유한 자의 여행 또한 두말할 것 없이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는 곳이 한국입니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한국으로 떠나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더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한국을 찾는 관광객 숫자는 더 늘어나게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말이죠 저희 커플은 한국에서 한 달 살기를 해보고 또다시 글을 올릴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의 5성급 특수호텔을 총괄 관리했었던 호텔 지배인 소녀라고 합니다 독일에서 단 한 개밖에 존재하지 않는 특급호텔 전문대학교를 나온 저는 얼마 전 새로운 사업 영역의 확보를 위해 한국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요 한 호텔에서만 총괄 지배인으로 6년을 근무해온 저는 퇴사를 한 뒤 저만의 호텔 사업을 실행시켜보고 싶었고 그러던 중 동료들의 추천을 받아 모아놓은 돈으로 한국에서 새로운 브랜드의 호텔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한국이 그저 경제력이 낮은 가난한 나라라고만 생각했던 저는 한국인들의 경제력을 생각해 다소 저렴한 비즈니스형 호텔로 사업 구상을 잡았고 약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호텔 건물이 모두 완성되고 난 뒤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 이미 채용 면접을 마친 직원분들과 함께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깜짝 놀랄만한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은 이미 공항 내부에서부터 독일의 5성급 호텔과 똑같은 수준이 믿을 수 없는 고급 호텔이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독일에서는 제가 근무하던 특급 호텔은 물론 5성급 호텔까지도 독일의 중심 수도인 베를린이 아니면 치안과 경제력의 문제 때문에 높은 수준의 호텔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을 뿐더러 공항 내부에도 마찬가지로 호텔은 전혀 없는데 어째서인지 한국은 베를린의 중심 번화가 있는 호텔보다 시설의 수준이 높은 호텔들이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공항 내부에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호텔이 수십 개나 운영되고 있었고 이에 더해 더욱 놀라운 것은 24시간 언제 어느 때나 상관없이 무인 체크인을 통해 공항 승객들이 편하게 고급 호텔을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무인 키오스크를 통해 호텔을 체크인하는 광경을 한국에서 처음 마주했던 저는 독일의 호텔에서 근무하는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왜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리지 못했을까 라는 생각에 그만 좌절하고 말았고 저뿐만 아니라 채용 면접에 통과한 다른 직원들도 한국이 이렇게나 고객 친화적인 디지털 선진국인 줄은 몰랐다며 기겁하는 반응을 보이고 말았죠 실제로 인천공항 내부의 호텔에는 이미 수많은 한국인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이 편하게 사용을 하고 있었고 호텔 커뮤니티 시설의 헬스장과 독서실 심지어는 노트북과 컴퓨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PC 카페까지 있어서 더욱 놀라웠는데요 제가 근무하던 독일의 호텔에서는 일반적인 전화기와 전등마저 훔쳐가는 범죄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호텔 내부에는 세면도구 말고는 아무것도 존재하지가 않았는데 한국인들은 이미 제가 상상한 시민의식을 뛰어넘은 듯 서로의 양심으로 운영되는 호텔 커뮤니티가 자유롭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선진 시민의식을 가진 한국인들이 존재하는 국가 한국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서비스였고 저는 그 순간 왜 많은 동료들이 현재 최고 트렌디한 나라가 한국이라며 그곳에서의 호텔 창업을 권유했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특히나 인천공항 내부의 호텔은 사람이 직접 운영하는 청소 방식이 아닌 로봇 청소기와 서비스용 로봇을 통해 24시간 끊임없이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었고 저는 이러한 인천공항 내부의 호텔 모습을 보자마자 독일과 한국의 생활편의 기술력 격차가 이렇게나 많이 났었구나라는 좌절감마저 느끼고 말았습니다 한국의 공항에서부터 엄청난 영감을 받은 저는 이미 모든 오픈 준비가 되어 있는 서울의 호텔로 가서 미비한 부분들을 새롭게 보완하기로 했고 곧바로 동료들과 함께 택시를 타고 오픈 준비 중이던 저의 호텔로 향했는데요 저 대신 오픈 준비를 해주던 직원분들은 제가 오자마자 독일보다 훨씬 좋은 서비스로 오픈을 준비했다며 한국인 고객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했지만 인천공항에서부터 한국의 말도 안 되는 기술력을 경험한 저는 오자마자 오픈 일정을 일주일 정도 미루고 곧바로 무인 키오스크와 각종 로봇 청소기를 도입해 한국인들의 수준 높은 눈높이에 맞춘 새로운 형식의 호텔 오픈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직원들과 호텔 영업 준비를 마친 저는 오픈 첫날이 되자마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을 겪고 말았는데요 순조롭게 오픈한 저의 개인 호텔은 영업 첫날부터 많은 한국인과 외국인들이 찾아왔고 역시나 무인 키오스크로 체크인을 받으니 인력 낭비도 전혀 되지 않으면서 모든 일이 순조롭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손님들이 체크아웃하고 난 뒤 이미 객실이 정리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또한 더욱 놀라웠던 것은 호텔 내부의 집기 물품들이 단 한 개도 도난을 당해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확인을 해보니 해당 객실은 한국인 커플이 머물렀던 객실이었고 저는 도저히 눈앞의 상황이 믿어지지가 않았는데요 독일의 호텔에서 총괄 지배인으로 근무했던 저는 항상 객실 손님이 체크아웃하고 난 뒤 객실 집기 물품이 사라진 것을 채워야만 해서 애를 먹었는데 놀랍게도 한국인들은 호텔의 객실 물품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 비싼 전등이나 거울까지 어느 것 하나 훔쳐가지 않았던 것이었죠 심지어 한국인 커플은 자신이 사용한 음식 봉지나 수건을 차곡차곡 접어 청소부 직원이 정리하기 편하게 이미 모든 객실 정리를 스스로 마친 상태였고 말 그대로 한국인 커플 투숙객 스스로 객실을 이미 청소했다고 해도 될 정도였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저는 곧바로 동영상으로 객실을 촬영해 한국인들의 말도 안 되는 시민의식에 대한 글을 SNS 계정에 올리고 말았고 이것은 결국 엄청난 반응을 끌어냈는데요 독일에 있던 저의 호텔리어 직원들은 어떻게 객실에서 사라진 물품이 단 한 개도 없을 수가 있냐며 한국이라는 나라는 원래 그런 것이냐는 기절초풍하는 반응을 보였고 몇몇 저와 직급이 같은 지배인 친구들은 당장 한국의 호텔로 이직해야겠다는 진지한 메시지까지 보낼 정도였습니다 독일은 호텔에서 도난 사고가 너무 자주 발생해서 호텔 근처에는 항상 외부 경찰을 배치해놨었는데 한국에서는 이러한 경찰 인력마저 필요가 없을 정도였고 전 세계에서 제일 수준 높은 한국인들의 양심 있는 시민의식은 제가 살아온 인생 자체를 부정하고 말았죠 다소 가난하고 후진국이라고 생각했던 한국은 오히려 이미 독일이나 미국보다 한참 높은 선진국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나라였고 이것은 돈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한국인들만의 올바른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대단한 현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러한 모든 상황은 이미 당연하기라도 한 듯 저에게 또 다른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야 말았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은 24시간 호텔을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새벽 시간을 노리는 범죄자나 노숙자가 호텔로 들어오기는 커녕 오히려 낮보다 새벽 시간이 안전할 정도로 치안에 있어서 믿을 수 없는 상황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호텔에서 근무를 할 때에는 사실상 저녁 6시가 넘어가면 항상 노숙자나 범죄자 무리가 몰려와 호텔 장사를 하고 싶으면 돈을 내놓으라고 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나 심했는데 어째서인지 한국은 이러한 상황이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죠 자정이 넘은 시간 호텔의 문을 열고 야외로 나가도 호텔 근처에서는 노숙자들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몇몇 한국인 대학생들이 호텔 주변의 조용한 거리에서 버스킹 공연을 하는 운치 있는 장면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영화로만 생각해왔던 살기 좋은 국가의 모습이 이미 한국인들에게는 평범한 일상 그 자체였고 저는 그 순간 이렇게나 안전한 나라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에 문득 한국으로의 이민을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한국에서는 단기적인 호텔 수입을 올리고 다시 독일로 돌아갈 생각이었지만 약 2주 정도 지낸 한국은 저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안정감과 행복을 주는 나라였고 여기에 더해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편리한 디지털 기술력들은 매일매일 경험하면서도 너무나 편리했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한국을 처음 경험해보더니 새벽 시간에 이렇게 조용히 앉아서 안전하게 근무를 할 수 있는 나라가 있다는 사실에 감격스러워하는 반응을 보였고 몇몇 직원들은 새벽에 노숙자나 범죄자가 찾아오지 않으니 너무 편하게 일을 하는 것 같다며 진지한 농담까지 던졌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호텔에서 심야 근무를 하던 저는 저의 인생 자체가 뒤집어지는 충격적인 일을 겪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친절하고 청결한 한국인 투숙객들의 응대를 해결해주던 저는 어느 순간 오른쪽 어금니에 엄청나게 아픈 통증을 느꼈고 시간이 지날수록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은 심해져만 갔는데요 사실 독일에서 모아놓은 돈을 전부 사용해 사랑니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던 적이 있었던 저는 그것의 후유증이라고만 생각해서 끝까지 참았지만 어째서인지 조금씩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더욱 심해져만 갔고 심지어는 통증이 있는 오른쪽 볼은 점점 부어오르기까지 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아픈 볼을 붙잡고 새벽 근무를 하며 프론트를 보고 있는데 한 한국인 투숙객이 다가오더니 늦은 시간에 호텔 체크인을 하며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한국인 남성분은 자신이 치과의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저의 오른쪽 사랑니가 이미 다 썩어버린 것 같다면서 당장 병원 치료가 시급해 보인다는 진단을 내려주셨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안이 벙벙해지고 말았는데요 독일에서는 100만원이 넘는 진단 비용과 한 달의 대기 시간이 있어야만 이러한 치아에 대한 진단을 받아볼 수 있었는데 자신을 치과의사라고 소개한 한국인 남성분은 체크인을 하던 중 저에게 명함까지 주시며 지금 당장 자신의 병원으로 가서 간단한 응급처치 수술을 받자고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평소 같으면 모르는 사람의 호의에 경계심을 드러냈겠지만 이미 한국인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배려의식을 충분히 알고 있던 저는 무언가에 홀려버린 듯 그 남성의 따뜻한 제안에 따라 곧바로 응급실로 들어가게 되었고 약 30분의 수술시간을 거쳐 이미 썩어버린 사랑니를 전부 제거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제가 진짜 충격을 받았던 것은 바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계산을 하기 위해 응급실 계산대로 향했던 저는 약 4만원이라는 병원 영수증을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고 말았고 여기에 더해 새벽시간에 약까지 탈 수 있는 약국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에 또 충격을 받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저의 당황한 표정을 확인하신 응급실 직원분은 저에게 무슨 문제가 있냐며 말을 걸어왔고 총 진료비를 독일과 똑같이 2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던 저는 어떻게 수술비용이 4만원이 나올 수 있냐며 말이 안된다는 설명을 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한국인 직원분은 실수는 전혀 없었다며 4만원이라는 가격이 맞다고 했고 오히려 독일에서 받았었던 사랑니 수술이 잘못 진행되어 사랑니를 전혀 뽑지 않은 사기병원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말해주시더군요 무려 2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들여 수술을 받은 독일의 의료인프라는 사실상 아무것도 치료되지 않은 사기극에 불과했고 놀랍게도 한국에서는 이러한 모든 것을 바로잡고 사랑니까지 새롭게 뽑는데 단돈 4만원밖에 들지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부유한 국가가 아니라면 불가능한 의료서비스에 저는 정말 어안이 벙벙해지고 말았고 한국이 대단한 나라인 줄은 알았지만 의료인프라에서도 이 정도라는 사실에 정말 독일에서 살아온 날이 후회가 될 정도였어요 알고 봤더니 한국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을 저렴한 비용으로 결제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보험 서비스가 대중화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런지 한국인들은 몸이 아프면 새벽이나 아침을 가리지 않고 곧바로 병원으로 향하는 미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독일에서 지낼 때에는 몸이 아무리 아파도 간단한 진료라도 받으려면 무려 2개월 이상의 대기시간이 필요했는데 한국은 길거리 어디를 가나 종합병원과 개인 병원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래서 따로 진료를 위한 대기시간이 전혀 필요하지가 않더군요 독일에서는 당연하게 생각한 불편한 상황들이 선진국 한국에서는 이미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발전되어 언제 어디서나 병원을 이용할 수 있었고 여기에 더해 길거리에서 심야시간까지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의 모습은 영화와도 같았습니다 B. 높은 시민의식뿐만 아니라 한국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생활환경 인프라에서도 독보적인 기술 격차를 보여주었고 이것은 왜 저와 같은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직접 이민을 오기를 원하는지 그제서야 이해가 되더군요 독일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천국의 나라 한국의 의료 인프라에 저는 정말 하늘을 날아갈 듯이 기뻤고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인들이 그저 미치도록 부러울 정도였습니다 다시 호텔로 돌아와 제가 겪은 일을 알려주자 직원들은 입을 틀어막더니 어떻게 사랑니를 뽑았는데 4만원밖에 나오지 않았냐며 역시나 믿지 못하는 반응을 보였고 새벽 시간에 수술을 받아볼 수 있었다는 사실에도 또 한 번 놀라워하더군요 또한 한국은 이러한 의료 인프라에 더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창의적인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독일의 호텔에서는 투숙객이 직접 짐을 들고 와서 체크인을 해야만 하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었지만 한국은 여기서도 특별했는데요 놀랍게도 한국에서는 호텔과 투숙객의 사이에서 짐 배송 서비스를 해주는 업체들이 수백 개나 운영이 되고 있었고 이는 독일에서 겪어볼 수 없었던 매우 특별한 서비스였죠 짐 배송 서비스를 신청해서 이용하니 호텔을 찾는 투숙객들은 자유로운 시간에 모인 키오스크를 통해 짐이 없는 편안한 체크인이 가능했고 이는 호텔을 운영하는 저로서도 굳이 짐을 옮겨주고 확인해야 하는 수고로움이 들지 않아 인건비까지 절약됐는데요 짐 배송업체는 휴대폰 문자 서비스를 통해 투숙객의 짐 배송 시간과 일정을 전부 실시간으로 안내해 주었고 이는 호텔에서 여러 업무를 보며 확인하기에도 너무나 편리했습니다 저희는 투숙객의 짐이 오면 정확한 방의 위치에 맞게 짐을 옮겨놓기만 하면 모든 업무가 끝나는 것이었고 간간이 찾아오던 외국인 투숙객들도 이러한 서비스를 한국에서 처음 경험하더니 한국인들만 이런 쾌적한 서비스를 누리고 있었냐며 놀라워하는 반응을 보이더군요 저는 결국 한국에서 호텔을 운영하며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한국과 독일의 본질적인 차이를 느끼고 숙연해질 뿐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도대체가 기술력과 서비스에서 만족을 모르는 말도 안 되는 정신력을 가진 나라였고 그래서 그런 것인지 독일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었던 음식 배달 서비스나 가전제품 설치 서비스까지 모든 것이 상상을 현실로 바꿔버린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취업비자에 대한 이민 자격을 충족시킬 수 있었고 지금은 한국에서 지낸 지 무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만약 독일에서 계속 지내고 있었다면 사랑니에 대한 부작용까지 겪었을 테지만 기적적으로 한국에서 지내고 있는 지금 저는 오늘도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인들에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국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없다면 3개월 내에 30만 명이 아사할 수 있다 그만큼 태국 경제에 주어지는 충격은 그야말로 커다란다 한시라도 빠른 대책을 촉구한다 한국에 열광하던 태국인들이 서서히 한국에게 등을 돌리겠다는 여론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런 분위기가 들이닥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관광협회에서 발생한 망언과 국방장관의 망언이 쏟아지며 한국과의 긴장감을 만들었는데요 때문에 태국의 관광청에서도 관련된 대책을 쏟아내는 등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 속에서도 태국에서는 한국인들이 태국으로 오고 싶은데 비행기표가 매진되었다며 태국에 오지 못해 안달난 한국인들 이라는 잘못된 보도를 쏟아내고 있기도 한데요 실제 태국 언론 보도에 의하면 여전히 태국을 찾는 한국인들의 행렬 때문에 비행기표는 매진되었다면서 한국공항에서는 태국으로 가기 위한 표를 구하기 위해 전쟁이 펼쳐졌다는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 보도에는 큰 함정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편이 전년 대비 25%에 감소하며 비행기표 대란이 일어난 것인데요 태국은 유럽과 아시아를 이어주는 중간 다리 역할로 태국의 수완납품국제공항은 허브공항으로 알려져 있죠 때문에 태국에 일시적으로라도 방문하는 목적이 오직 관광이 아닌 비즈니스 목적으로 환승을 하기 위한 목적 또한 있기에 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편의 25% 감소는 이런 비행기 표 품귀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국 일각에서는 여전히 한국인 관광객 숫자 통계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한국인들이 태국으로 오지 못해서 안달이 난 상황이라는데 괜히 심각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언론 기사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보도의 출처는 태국 국영방송사 mbt로 밝혀지며 평소 태국의 서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방송답게 편파적인 시각에서 보도를 내보냈다는 비판 여론의 역풍을 맞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태국을 찾아가는 한국인들 덕분에 당장의 태국의 관광 수입에는 아주 큰 영향이 생긴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관광객 숫자가 감소했고 이런 현상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관광업에 종사하는 태국인들이 자신들의 생업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연이은 태국 고위층들의 막말에 불만이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태국 고위층들은 한국 관광객 숫자가 조금 줄어든 것 말고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데 국민들이 너무 과하게 반응한다는 입장이고 태국에서 관광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태국 국민들은 이게 지금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면서 팽팽하게 의견을 좁히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던 와중 태국 관광청 소속의 한 직원이 지금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시글이 올라왔고 수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사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관광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파냐다라고 합니다 한국과 관련한 갈등 때문에 평소 이 시기에 한국인 관광객들이 몰려와야 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상황을 모니터링을 해오던 평소와 달리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태국을 방문하는 한국인 숫자가 줄어들었는데 그 통계를 명확히 하고 구경방송에 그 자료들을 보내는 일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처음 정직하게 통계 수치를 잡고 구경방송으로 보냈더니 이 수치가 맞는지 재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처음에는 순진하게 처음부터 수치를 재검토해서 다시 보내고는 했죠 그러나 여러 번 재검토 지시가 내려왔고 결국 한국에서 방문하는 관광객 숫자가 별로 줄어들지 않았음을 보고하고 나서야 재보고 명령이 내려오지 않는 기이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태국 정부에서는 한국인 관광객 숫자가 조금 줄었다고 해서 별 영향도 없으며 태국 국민들이 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다들 자신의 위치에서 가만히 있어라 시끄럽게 만들지 말아라 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런 태국 정부의 안일한 태도는 큰 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국 손님들은 태국 관광 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매우 중요한 손님들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동계를 제시해드리죠 2023년 태국을 방문한 관광객 숫자 동계입니다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1등이고 2등은 중국이에요 3위가 한국인데 무려 160만 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위와 5위는 인도와 러시아 출신의 관광객들이죠 여기서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놓고 비교하면 안 되는데요 말레이시아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태국을 많이 찾아오는 것은 사실이나 그들은 결코 큰 소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한국인들이 1인당 소비하는 금액의 3분의 1은커녕 5분의 1 정도의 수준밖에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중국에서 온 관광객들은 저렴한 태국의 관광지들을 둘러보는 것과 반대로 한국인들은 태국의 고급 레스토랑, 고급 쇼핑몰 값비싼 레저 활동과 값비싼 태국의 자체 투어를 계약해서 즐기는 등 태국 내에서 소비되는 금액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그리고 한국과 비슷한 숫자를 보여주는 4위와 5위 인도와 러시아 출신의 관광객들도 소비를 하는 수준이 한국과 비교하면 매우 낮아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정부 인사들의 지나친 자극이 왜 일어날까 고민해봤습니다 사실 작년부터 태국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크게 분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2023년 태국의 유명 가수 암추띠마가 한국에서 콘서트를 열었는데 이 공연장에서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대거 체포되기도 했었죠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태국인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수많은 태국인들을 위해 암추띠마는 며칠에 걸쳐 연속된 콘서트를 개최할 계획이었고 실제 한국 공연의 표가 순식간에 팔려나가는 등 태국인들의 기대가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태국인들 중 꽤나 많은 사람들이 불법 체류자 신세이고 그런 것을 한국 정부에서 알고 콘서트장 부근에서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을 체포해서 강제 추방 시 켜버렸던 사건이죠 심지어 이런 단서를 획득한 것도 한국의 법무부가 암추띠마의 입국 사유의 직업은 가수이며 콘서트를 열기 위해 방문한다라고 목적을 명시한 것을 보고 이때가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을 대거 검거할 기회라고 생각해 대규모 단속반을 꾸려 정말 많은 태국인들이 당시 잡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의 법무부가 신성한 공연에 가수의 개인정보를 이용했다며 수많은 태국인들이 분노했었죠 공연 첫날부터 이런 사건이 발생하자 암추띠마는 소셜미디어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죄송하다라는 글을 쓰며 한국에 있는 모든 태국인을 응원한다고 게시글을 올리며 이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암추띠마는 태국으로 돌아와 방송에 출연하며 한국에서 근무하는 태국인이 돼지 농장에서 사망하거나 콘서트를 이용해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는 한국 정부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다고 말하기도 했죠 때문에 이때부터 태국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며 가수의 잘못이 아니라 불법 체류자들의 잘못이다라고 말하거나 암추띠마가 한국 경찰을 도왔다라며 암추띠마를 비판하는 여론는 치사한 한국 이래놓고도 한국에 가냐면서 이때부터 벤코리아라는 해시태그가 달려 수많은 게시물들을 쏟아내기에 이르렀죠 그러니까 태국에서도 반항감정과 한국이 대체 무슨 잘못이냐라는 여론이 나뉘기 시작했고 그러던 중 한국공항에서 입국 거부당하여 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태국으로 다시 쫓겨나는 피해를 당했다며 한국이 이상하다라는 게시물들이 폭주하기 시작했고 관광업과 관련이 없는 수많은 태국인들은 한국에 대해서 반항감정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세 여론이 한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모습으로 향했고 태국 정부는 이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태국 내에서도 불거지는 반항족 분위기 총리 선정에 대한 불만 여론이 거세지자 한국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던 것 같아요 언제부터인가 국영방송에서는 한국에 대한 반항감정을 가감없이 표출하며 여론을 한쪽으로 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대단했어요 태국의 반항실 여론은 잠재워지고 국민들은 반항감정을 물어뜯기 시작했어요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지만 태국의 일반 국민들은 일본보다 못한 한국이 뭐가 잘났다고 요즘 유세 부리느냐는 등 한국에 갔더니 일본보다 못하다라는 등 심지어 중국보다 한국이 더 뒤처지는 것 같다라는 내용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그야말로 반항감정은 절정을 찍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인들이 잘 찾아가지 않는 관광지에서 관광업에 종사하는 태국인들도 반항감정은 컸어요 그때의 분위기를 떠올려보면 한국인들이 관광지에서 벗어나 현지인들이 생활하는 지역에 들어갔거나 혹은 중국이나 말레이시아 출신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저렴한 식당이나 숙소 그리고 저렴한 레저시설을 이용했더라면 그 현장은 그리 우호적이지 않았을 겁니다 제 친구인 수라가 실제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방콕에서 몇 시간 떨어진 작은 마을에서 로컬 생활을 체험하기로 했던 수라는 현지인들이 즐겨 찾는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묵었어요 처음엔 저렴한 가격과 비교적 평화로운 환경에 만족했지만 수라가 현지의 레스토랑에서 한국인 관광객들과 식사했을 때 그 분위기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현지 식당 측에 컴플레인을 제기한 건데요 자신들에게는 유난히 더 비싼 요금표를 제시했고 그게 정상 가격인 줄 알고 식사를 했는데 알고 보니 현지인들과 가격이 달랐다는 사실을 알고 그곳 상인에게 가격에 대한 불만을 크게 표출하자 현지 상인들은 그 자리에서 불편한 표정으로 바로 대응하기 시작했죠 수라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는데 자신이 관광객임에도 불구하고 현지인들과 한국에서 온 관광객들과 대화하며 상황을 중재하려 했으나 분위기는 오히려 악화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상인들 사이에서는 한국 관광객들은 왜 항상 가격만 따지고 보는가라는 불만 섞인 이야기가 오갔고 마치 외부인들이 자신들의 정당한 요금체계를 손보려고 한다거나 자신들의 권리를 침범하는 것처럼 느끼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수라는 태국 상인들이 매우 잘못된 요금체계를 가지고 있고 잘못된 요금체계에 대해서 항의하는 한국인들의 이야기가 당연히 맞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현지 상인은 한국이면 돈 많은 나라인데 그것도 못 주냐면서 정상적인 가격보다 몇 배는 더 비싼 가격을 끝까지 받으려는 듯 했어요 결국 한국인 관광객들은 상인이 원하는 대로 해줬고 상인은 그제서야 얼굴에 웃음이 폈죠 이후 수라는 빠르게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고 이런 경험을 통해 저렴한 관광지에서 현지인들과의 상호작용이 쉽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 출신의 관광객들이 자주 가지 않는 이런 외진 곳의 관광지는 상인들이 한국인들을 마치 복권으로 생각하고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요구한다는 것도 알았다고 했어요 그때마다 한국인 관광객들과 갈등을 빚어왔을 현지 상인은 그러면서도 한국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대요 돈 많은 나라인데 자기들한테는 얼마하지도 않으면서 치사하게 굴다며 상인에게 엄청난 이득을 가져다 준 한국인들에게 욕을 하고는 했대요 최근 한국인들의 관광 트렌드는 전통적인 관광지를 벗어나서 다양한 곳으로 진출을 하려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한국인들이 많이 찾아가던 관광지에서는 갈등이 없을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생소한 곳에 가서는 태국 상인들의 파렴치한 모습을 만나게 되고 그때마다 몇 없는 한국인들에게 돈을 뜯어내려는 상인들과의 싸움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호락호락하지 않은 한국인 관광객은 자신들의 입장에 있는 것이고 상인들은 역시나 자신들의 입장이 있어요 때문에 한국과의 감정 갈등은 더 깊어지는 것 같았죠 합리적 이지하는 생각으로 한국은 부자이니까 적선해 주듯 돈을 더 줄 수 있는 거라면서 주장하는 현지 상인들의 말도 안 되는 태도는 반한 여론에 가세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늘 가격을 깎으려고 한다면서 진짜 부자 나라가 맞냐며 인터넷에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어요 속사정을 아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인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겠지만 속사정을 모르는 대부분의 태국인들은 한국에 대해서 또 안 좋은 게시글을 하나 보게 된 셈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말도 안 되는 게시글을 써대는 가난한 상인들은 어차피 한국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것도 아닌데 반한 좀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관광객의 수가 많아지면서 현지인들 사이에서도 피로감이 증가하고 이는 곧 관광객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수라는 그 자리에서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태국 곳곳에서는 사소한 일로 한국에 대한 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고 결국 이를 캐치한 정부는 이것이 여론이라고 생각하고 한국에 대한 반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한국 제품들을 주로 팔고 있는 상점에는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시작되기도 했고 번화가 있는 상점들에서 케이팝이 흘러나오면 너무 케이팝만 틀어대는 게 아니냐며 경찰들이 시비를 걸기도 했대요 그리고 이런 애국주의적인 성향의 모든 정책들은 결국에 태국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기에 이르렀고 반황조적인 분위기 국왕이나 총리에 대한 반항적인 감정이 누그러들었죠 그러니까 태국 정부는 반한 감정을 이용하려 하고 있었고 국민들은 불순한 의도에 순순히 따라오는 멍청한 행보를 보였던 것이죠 무려 태국에서 매년 가장 큰 돈을 써주는 한국을 상대로 이런 짓은 매우 무모한 짓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이득보다는 정치적인 입지가 가장 중요한 태국에서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실제 먹혀드는 정책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는 참담할 것입니다 태국은 관광으로 경제를 유지하는 나라이고 그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수백만 명에 달해요 호텔, 식당, 여행사, 레저업체, 기념품 상인들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생계가 관광에 달려있어요 간접적인 영향을 생각하면 전 국민이 관광으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나 태국이 정치적인 이슈에만 집중하고 관광객과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그 결과는 매우 처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미 신호는 감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경제가 서서히 회복되려는 시점에서 큰 손으로 대접받던 한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은 그동안 태국을 또 가고 싶은 여행지로 여기며 꾸준히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지출력은 크고 태국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해왔어요 그동안 태국에서의 친절한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에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한국인들에게 사랑받았던 이유였죠 하지만 최근 들어 정치적 혼란과 불안정한 외교 정책으로 인해 한국인 관광객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당장 관광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태국인들의 생계에 큰 타격을 주고 있으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태국의 관광 인프라 순위가 사실상 높은 편이 아니라는 점이죠 옆나라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와 비교했을 때도 경쟁력이 확실히 우위에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오래전부터 태국을 좋아해 주었기에 엄청난 숫자의 한국인 관광객이 방문하는 것이지 사실 눈을 조금만 돌려도 다른 나라에 갈 만한 데가 많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베트남은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관광 인프라를 개선해 왔고 말레이시아 역시 국제적인 관광지로 성장하며 태국과의 경쟁에서 앞서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태국이 한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경쟁력을 다시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한 번 잃으면 정말 회복하기가 어려워서 꼭 지켜내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그동안 태국을 여전히 자신이 좋아하는 여행지로 생각하며 언제든지 다시 찾아오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갈등과 외교 문제로 인해 이런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태국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관광지의 인프라 개선이나 정책적 지원 없이 지속적으로 관광객을 잃게 되면 태국의 경제는 더욱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어두운 상황을 알고 이미 많은 관광업 종사자들은 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시위대를 향한 태국인들의 눈초리는 따가워요 하지만 지금 나와는 상관이 없다면서 시위대를 욕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당신들 친척들 중 분명히 관광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있을 텐데 큰 손을 잃어버린 태국의 미래가 어떨지 생각해 보라고 말이죠 친척 중 한 명이 몰락하면 그 친척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 것이고 당신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친척들의 생계까지 책임지고 있던 잘나가는 관광산업 종사자가 돈벌이를 잃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식솔들을 누가 챙겨줄 거죠 태국은 아직 한 가정 안에서 스스로 자립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다들 친척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연결고리 하나가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일로 끊어져 버린다면 얼마나 허무할까요 그냥 단순히 반한 감정을 가지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치명적인 결과로 내몰릴 수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지금 정말 심각합니다 매일같이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언제 회복이 될지 어쩌면 회복이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임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당장 SNS에 벤코리아를 삭제하세요 이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여러분은 여기민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여기민은 타국에서 이민한 사람이 다시 귀국하여 고향에서 사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런 여기민 사례가 코로나 이후 제외 국민들 사이에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2년 외교 통상부 이민 통계 발표에 따르면 미국 한 나라에서만 약 4200명의 미주한인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한국에 돌아가고 싶음에도 한국에서 새로운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엔 어려운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스웨덴 여성분의 사연도 이런 여기민 현상과 관련 있는 내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녀는 왜 한국인 친구가 복지 천국 스웨덴을 놔두고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하는지 궁금해서 직접 대한민국까지 찾아왔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두 달간 여행을 다니면서 큰 충격을 받은 이 여성은 고국으로 돌아간 뒤 참을 수 없는 답답함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어째서 그녀는 고향에 돌아와서 답답함을 느꼈던 것일까요? 함께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에밀리아 베르그 씨의 SNS에 올린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수도 스토콜룸에 사는 에밀리아 베르그입니다 요즘 저는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는데요 바로 스웨덴에서의 삶이 너무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애국심이 강하고 스웨덴의 자부심이 강했던 제가 이렇게 변하게 된 이유는 바로 한국 때문인데요 제가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제가 평소 알고 지내던 한국인 친구 현수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현수는 자유로운 북유럽에서 꿈을 펼치기 위해 먼 스웨덴까지 온 친구였는데요 성실하고 똑똑한 현수는 스웨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으며 현재는 스웨덴의 대기업에 다니면서 안정적인 직장과 소득을 얻고 잘 적응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현수의 아내 또한 생활력 강하고 씩씩한 사람으로 스웨덴에 왔을 때는 스웨덴어는커녕 영어조차 서둘렀지만 피나는 노력으로 이제는 저와도 일상 대화를 나눌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한국에 돌아가겠다고 했을 때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저는 노력한 게 아깝지 않냐고 했고 현수 또한 그런 말을 많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부모님과 한국에 있는 친구들까지 당황했다고요 하지만 현수는 이제 한 살이 된 딸을 생각하면 한국에서의 삶이 더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딸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르치기 위해 다시 고향으로 떠나는 거냐고 물었지만 그는 자세히 말하는 걸 꺼렸습니다 떠나는 이유에 대해 말하면 한국과 스웨덴을 비교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서 저를 불쾌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제가 계속 물어오자 현수는 마지못해 스웨덴이 한국보다 삶의 질이 더 좋을 거란 환상을 가지고 왔는데 막상 와보니 한국보다 삶의 질이 더 떨어지는 기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것은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스웨덴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니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스웨덴은 외국에서도 복지 천국이라고 소개될 만큼 복지 제도가 잘 된 나라였고 외국을 다녀본 저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양질의 공공서비스와 보편적 사회 안전망을 제공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올라가는 기분이었죠 현수 또한 예전에는 스웨덴에 오고 나서 삶이 더 느긋하고 편해졌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어쩌다가 그에게 그런 신경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요? 많은 의문점이 생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궁금해졌습니다 대체 어떤 나라길래 삶의 질이 스웨덴보다 낫다는 건지 싶었죠 호기심을 품고 있던 저는 현수가 한국으로 돌아간 지 1년쯤 지났을 때 한국으로 장기 휴가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연간 쓸 수 있는 유급 휴가가 최소 연 25일이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 저번 연도에 휴가를 쓰지 못해 약 두 달 정도를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여유롭게 휴가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현수네 가족들도 보고 한국이란 나라에 대한 궁금증도 풀면 좋겠다 싶었죠 한국에 오고 나서 처음 느낀 점은 빠르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의 머릿속에 박힌 사고 방식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굉장히 중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정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마트에 갔을 때 점원이 긴 줄로 선 손님들을 한 명씩 미션 클리어하듯 빠르게 계산을 하는데 바코드 찍는 속도뿐만 아니라 계산기의 버튼을 누르는 속도부터 달랐습니다 스웨덴인들이 그렇게 빠르게 행동했다면 분명 어딘가 틀린 부분이나 꼬인 부분이 생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거침없이 일을 처리하면서도 깔끔하고 실수 없이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가 환전하기 위해 은행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예전에 해외여행을 갈 땐 스웨덴에서 먼저 환전을 해갔기 때문에 처음으로 외국은행에서 환전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에서는 친절한 미소를 띈 은행원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앞에 서 있어 어떤 업무를 보러 오셨냐고 물어보더군요 환전을 하러 왔다고 하니 그는 기계에서 나온 표를 하나 뽑아주었습니다 그리고 표에 써진 한국어를 하나하나 설명해주면서 대기인수가 몇 명 남았고 외환창구는 어디인지까지 영어로 설명해줬죠 저 같은 스웨덴인들은 90% 이상의 국민이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기 때문에 저도 해외에 있을 땐 영어를 주로 쓰곤 했죠 한국을 다니다 보면 영어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편차가 좀 큰 편이라 느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낄 수 있는 감동적인 부분은 영어를 잘하나 못하냐에 상관없이 이 은행원처럼 열심히 설명해준다는 점이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나서 30분쯤 기다리니 창구 기계에 제 번호가 뜨면서 은행원도 큰 소리로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외쳤습니다 한국어는 모르지만 아마 제 번호를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30분 만에 창구에 갈 수 있어서 신기하단 생각과 동시에 고객을 배려해 여러 번 반복해서 번호를 불러주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스웨덴 같으면 은행 업무만 보러 가도 짧아도 한두 시간 이상에 길면 반낮점 가까이 있는 경우도 많았고 번호도 한 번 부르고 대답이 없으면 바로 넘기기 때문입니다 창구에 은행원 직원은 무척 친절했습니다 그 뒤로 스웨덴에 돌아가기 전 한 번 더 환전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업무 처리가 스웨덴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서울을 며칠 동안 구경한 뒤 저는 강원도 원주에 사는 현순의 부부를 보러 갔습니다 어느새 현수의 딸 희나는 두 살배기가 되어 쑥쑥 자라 있었습니다 하도 씩씩하게 뛰어다니니 현수가 그만 좀 뛰라고 희나를 잡으러 다닐 정도였죠 현순의 부부가 배려해 준 덕에 강원도에 있는 내내 부부의 집에서 지낼 수 있었습니다 현수의 집에서 머문 지 3일째 되는 날 몸살 감기에 걸렸는지 저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마는 뜨거웠고 계속 기침으로 콜록거렸으며 콧물도 좀 있었습니다 몸이 아주 아팠지만 정신을 잃을 정도로 아픈 건 아니라서 따뜻한 차를 마시고 쉬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이한테 올물까 봐 일부러 방 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스웨덴에서는 감기나 몸살 때문에 끙끙 알아도 사경을 헤맬 정도로 힘든 게 아닌 이상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쉬는 게 보통이었죠 병원에 가봐야 대기실에서 한나절을 기다려야 하고 의사들은 약 처방도 해주지 않고 집에서 쉬어라 그런 말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수네 부부는 저에게 당장 병원에 가야 한다고 야단법석이었고 혼자 가기 힘들면 같이 가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정도 일로 병원에 가야 한다고 고집하는 부부가 이해되지 않았지만 현수의 부인에게 끌려가다시피 병원에 갔습니다 제가 병원에 예약도 하지 않고 막 가도 되냐고 묻자 현수의 부인은 한국은 병원에 예약하지 않아도 언제든 갈 수 있다면서 스웨덴과는 다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선약도 잡지 않고 가면 한참 기다리는 거 아닌가 우려스러웠지만 은행에 있을 때와 비슷하게 30분 남짓 기다리고 바로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저에게 입을 벌려보라고 하면서 안을 살피고 코를 세척해 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보호자로 따라온 현수의 엄마와도 한국어로 저의 상태에 관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현수 엄마는 저에게 주사 한 방을 맞고 가자며 약을 처방해 줄 거라 이야기했습니다 감기랑 몸살 때문에 엉덩이의 주사를 맞고 병원에서 처방해 준 약을 꼬박꼬박 먹다니 제 인생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효과가 있었는지 다음 날이 되자 몸이 훨씬 가뿐해지고 기침도 줄었습니다 3일 정도 지나자 기침과 콧물이 거의 머졌는데 기본적으로 감기에 걸리면 일주일 정도 갔던 저는 이래서 약을 처방받는구나 라고 감탄했습니다 제가 한국병원은 진료 속도도 빠르고 의료 수준도 짐적으로 좋은 것 같다고 이야기하자 현수는 저에게 사실 한국에 돌아온 까닭엔 그런 것도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현수가 처음 스웨덴은 왔을 무렵 그는 스웨덴이 기본적으로 의료 서비스가 무상이거나 병원비를 지불한다 한둘 아주 적게 내는 나라이니 좋은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거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몇 년 동안 살아보고 그가 내린 결론은 비싼 세금에 비해 의료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딸이 고열 때문에 계속 울어 병원에 가도 푹 쉬면 낫는다라고 태연하게 말하고 손을 다쳐 응급실에 갔는데 계속 대기만 하고 있어 가벼운 응급처치라도 해달라고 하소연하니 이 정도로 죽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고 기가 막혔다고 합니다 하는 수 없이 비싼 사보험에 가입한 친구에게 부탁해 VIP 위주로 환자를 받는 병원에 가서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현수는 오히려 핀란드에 와서 의료 서비스의 빈부격차를 뼈저리게 느꼈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의료보험에 가입했으면 서민도 어느 정도 병원비만 내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스웨덴의 무상 의료는 말만 무상일 뿐질이 떨어지고 대기 시간이 길어 제대로 된 혜택을 누리기 어려웠습니다 신속하고 짐 좋은 서비스는 비싼 사보험을 내는 상류층이나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 양극화와 박탈감을 심각하게 느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봉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떼어가고 물건을 살 때 부가가치세가 25%나부터 물가는 말도 못했습니다 처음에 스웨덴에 왔을 때 저축을 안 한다는 친구들이 대부분이라 너무 충격받았는데 1년 살아보니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비싼 물가에 세금까지 내고 사니 저축할 돈이 어딨냐는 거죠 모은 돈이 없다 보니 주식이나 채권 같은 투자 상품은 거의 이용하지도 못했고 자연스레 2막천금을 바라는 사회적 풍토가 자리 잡았습니다 덕분에 도박 문화가 발달해 성인 인구 중3명 중1명이 매주 도박이나 복권을 사는 게 일상화되어 있었죠 현수는 스웨덴을 건전한 청정 국가처럼 생각했다가 어린아이가 보는 TV에서도 버젓이 카지노 광고가 수도 없이 나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외에도 답답할 정도로 행정 업무나 배달 서비스 등 한국보다 편의적인 부분이 심하게 떨어졌고 여기에 북유럽 특유의 개인주의적인 사람들의 태도까지 겹쳐 점점 향수병이 심해져 결국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을 경험해 보니 왜 현수가 그렇게 말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정이 많아서 그런지 사람들의 따뜻함이나 친절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뭘 해도 신속하게 처리해 주니 점점 그 편리함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두 달 동안 한국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돌아온 저는 스웨덴에 오니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개인주의가 강한 스웨덴은 자유롭긴 했지만 그만큼 타인에게 무관심하고 상대적으로 덜 친절했고 서비스는 느리고 답답했습니다 몸이 너무 아파 병원에 갔는데 3시간 기다려서 의사를 만났더니 차를 마시고 몸을 따뜻하게 하세요 라는 말 한마디밖에 못 듣자 평소와 달리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한국에 익숙해지니 은행이나 관공서에 가도 느린 속도에 답답했습니다 저와 같이 은행에 온 엄마는 대체 왜 그렇게 초조해 하는 거니 원래의 정도 걸리잖아 라고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있는 곳이 한국이 아닌 스웨덴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한국이든 스웨덴이든 각자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왜 현수가 다시 한국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가 되네요 자신의 나라에 대해 복지 천국이라 자부심이 대단했던 스웨덴이 한국을 겪고 나서 충격받은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신선한 예정 신선한ät